설비 보전 기능 4.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설비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현재 설비 보전 체제는 생산 시스템 효율화의 극헌을 추구하는 기업 체질 조성을 목표로 한다. 2. 상태 기준 보전은 설비의 잠재 여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직접 설비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3. 일상 보전 활동은 매일 또는 매주와 같이 항시행해지는 설비의 점검, 청소, 조정, 조유, 교체 등의 활동이다. 4. 보전 예방은 설비의 특정 운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계획 보전의 전형적인 보전 활동이다. 정답은 4. 보전 예방은 설비의 특정 운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계획 보전의 전형적인 보전 활동이다. 4. 해설 보전 예방은 신설비의 PM 설계로 고장이 없고 보전이 필요하지 않은 설비를 설계, 제작 또는 구입하는 것이다. 2. 다음 중 가장 이상적인 급유법은 정답은 4. 강제순환 급유법 해설 강제순환 급유법은 고압 고속의 베어링의 윤활유를 기름 펌프에 의해 강제적으로 밀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급유법이다. 3. 기계 제도에서 1. 쇠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1. 중심선 2. 피치선 3. 기준선 4. 특수지정선 정답은 4. 특수지정선 해설 특수지정선은 굵은 1. 쇠선을 사용한다. 4. ISO 규격에 있는 관용 테이퍼 순화사의 표시기호는 정답은 2. R. 해설 M. 미터 보통나사 G. 관용평행나사 UNC 유니파이 보통나사 5. 기어의 도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2. 피치원은 가는 일정쇄선으로 표시한다. 3. 이급원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4. 입줄의 방향은 보통 세계의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정답은 4. 입줄의 방향은 보통 세계의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해설 입줄의 방향은 보통 세계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6. 투상법상 도형에 나타나지 않으나 편의상 필요한 모양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선은? 정답은 2. 가상선. 7. 용접기호의 표시법 중 그림의 보조기호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현장용접. 8. 다음 기호가 표시하는 것은? 정답은 3. 제삼각법. 9. 한계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블록게이지와 한계게이지가 사용된다. 2. 측정기로 측정하는데 숙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3. 다량의 제품 측정에 적합하고 양호 불량의 판정을 쉽게 할 수 있다. 4. 측정치수가 정해지고 한계의 치수마다 한계의 게이지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정답은 2. 측정기로 측정하는데 숙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4. 해설. 직정기로 측정하는데 숙련과 경험이 필요한 점은 직접 측정 방법의 단점이다. 10. 나사의 회전각과 심불 직경의 눈금으로 확대하여 측정하는 측정기는? 정답은 3. 마이크로미터. 해설.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정밀하게 길이 및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 길이의 변화를 나사의 회전각과 심불의 직경에 의해서 확대한 것이다. 11. 다음 중 용매 또는 분산매의 증발에 의하여 경화되는 접착제는? 정답은 2. 유활경 접착제. 12. 피치가 2mm인 두줄나사 스크로잭을 이회전시켰을 때 이동거리는 얼마인가? 정답은 3. 8mm. 해설. 리드는 나사가 일회전하여 진행한 거리로 두줄나사인 경우 1리드는 피치의 2배이다. 따라서 2x2x2로 8mm가 된다. 13. 기업 조립 후 운전 초기에 발생하는 트러블 현상이 아닌 것은? 1. 스폴링. 2. 스코어링. 3. 피로 파손. 4. 진행성 피칭. 정답은 3. 피로 파손. 해설. 운전 초기에는 50에서 70%의 부하로 운전될 경우가 많으며, 접촉 마모, 스코어링, 진행성 피칭, 스폴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4. 동력 전달용 체인으로 저속회전에서 고속회전까지 넓은 범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체인은? 정답은 1. 롤러 체인. 15번. 가열 끼움 작업 시 필요한 공구 및 기계가 아닌 것은? 1. 유아 잭. 2. 체인 블록. 3. 수평 프레스. 4. 서모 미터. 정답은? 1. 유아 잭. 해설. 가열 작업 시 필요한 공구 및 기계. 1. 풀러, 수평 프레스, 체인 블록, 서모 클레이, 해머 등. 16번. 송풍기 축의 센터링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공구로 거리가 먼 것은? 1. 틈새 게이지. 2. 센터 게이지. 3. 다이얼 게이지. 4. 테이퍼 게이지. 정답은? 2. 센터 게이지. 3. 해설. 센터링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에는 다이얼 게이지, 틈새 게이지, 테이퍼 게이지, 스크래퍼, 직선자, 고무의 뭐, 유아 잭 등이 있다. 17번. 압축기 밸브 부품 중 밸브 스프링 교환 시 잘못된 것은? 1. 자유 상태에서 높이가 교정치 이하로 되었을 때 교환한다. 2. 손으로 간단히 수정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교환 시간이 되면 기준치 내에서도 교환한다. 4. 교환 시간이 되어도 탄성마무가 없으면 교환하지 않는다. 정답은? 4. 교환 시간이 되어도 탄성마무가 없으면 교환하지 않는다. 해설. 탄성마무가 없어도 교환 시간이 되면 교환한다. 18번. 깊은 홈형 볼 베어링 조립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외륜과 하우징은 억지 기와 맞춤을 사용한다. 2. 열박음을 할 때 베어링에 가열 온도는 100도씨 정도로 한다. 3. 기와 맞춤을 할 때 치수 공제를 확인한다. 4. 열박음은 베어링을 가열 팽창시켜 축에 끼우는 방법이다. 정답은? 1. 일반적으로 외륜과 하우징은 억지 기와 맞춤을 사용한다. 해설. 내륜과 축은 단단한 기와 맞춤을, 외륜과 하우징은 허약한 기와 맞춤을 사용한다. 19번. 전동기는 일상점검, 전기점검, 연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다음 중 일상점검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전동기 회전음 점검 2. 전류계의 지시값 3. 축바지의 온도 4. 축바지의 마무 검사 정답은? 4. 축바지의 마무 검사 해설. 축바지의 마무 검사는 전기점검 항목이다. 20번. 원심 펌프에서 임펠러의 양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같지 않아 발생하는 추력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정답은? 2. 임펠러의 밸런스 홀을 뚫는다. 해설. 평영 구멍을 뚫어 평영실의 압력과 회전차의 물이 들어오는 부분의 압력을 거의 같게 함으로써 축스러스트를 저감시킨다. 21번. 송풍기 축의 온도 상승에 의한 신장에 대한 대책은? 정답은? 2. 반전동기 측방향으로 신장되도록 한다. 해설. 송풍기 축은 운전 중의 축 방향으로 신장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전동기 측 베어링은 고정하고 반전동기 측 방향으로 신장되도록 되어 있다. 22번. 영속 지지형 송풍기의 축을 설치할 때 전동기 축과 반전동기 축의 좌우 측 9배의 차이는 몇 mm 이하인가? 정답은? 1. 0.05 해설. 좌우의 9배 차가 0.05 mm 이하, 베어링 케이스의 축권 통부의 축과의 틈새 차가 0.2 mm 이하가 되도록 배드 밑 쪽의 라인으로 조정한다. 23번. 임펠러의 진동 발생 시 임펠러의 시편을 붙여 진동을 교정하는 작업 방법은? 정답은? 2. 밸런싱 작업 24번 감소기의 점검 항목, 점검 방법, 판단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융활류량, 유명계의 위치 확인, 상하항선 사이에 위치할 것. 2. 이상음, 진동, 발열, 촉수, 청음봉 사용, 진동, 이상음, 발열이 없을 것. 3. 입출력 원동직과 부하직의 중심, 다열 게이지, 직선자 사용, 어긋남이 없을 것. 4. 축이음 상태, 입출력 축의 중심선, 발열만 없으면 될 것. 정답은? 4. 축이음 상태, 입출력 축의 중심선, 발열만 없으면 될 것. 해설. 축이음 상태, 입출력 축의 중심선, 진동, 소음, 발열이 없을 것. 25번. 정비계획 수립 시의 전자가 되는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생산계획 2. 살비능력 3. 수리 형태 4. 수리비용 정답은? 4. 수리비용 해설. 정비계획은 주어진 조건, 생산계획, 살비능력, 수리 형태, 수리 요원 등을 조합해서 최적의 보수비용, 최적의 고장 시기를 1에서 2년간에 대해서 구한다. 26번. 설비관리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운전 조작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 관리, 해설, 설비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투입, 원료, 산출, 제품, 철회기구, 설비, 기계장치, 관리, 운전 조작, 운전 조건, 피드백, 제품 특성의 측정치 등. 27번. 일반적인 설비의 라이프사이클 과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조사, 연구, 설계, 제작, 설치, 운전 보전, 폐기 28번. PQ 분석에 의하여 A급, B급, C급의 부류가 결정되면 그 부륜에 있는 제품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분석을 행하는 설비 배치 분석은? 분석 기법은? 정답은? 1. 자재 흐름 분석 기법 29번. 부하 시간에 관한 것은? 정답은? 4. 정미 가동 시간 플러스 정지 시간 해설, 부하 시간은 정미 가동 시간의 정지 시간을 부과한 단위 운전 시간이다. 30번. 고장 예방 또는 조기 처치를 위하여 실시되는 급유, 청소, 조정, 부품 교체에 해당하는 설비 보전은? 정답은? 3. 일상 보전, 해설 일상 보전은 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급유, 청소, 조정, 부품 교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31번. 설비 보전 조직 중 집중 보전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충분한 인원 동원이 가능하다 2. 특수 기능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자본과 새로운 일에 대하여 통제가 보다 확실하다 4. 보장 요원이 용이하게 제조부의 작업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정답은? 4. 보장 요원이 용이하게 제조부의 작업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해설, 보장 요원이 용이하게 제조부의 작업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은 지역 보전의 장점이다 32번. 설비를 목적별로 분류한 것 중 틀린 것은? 1. 생산 설비, 기계, 운반장치, 전기장치, 배관 2. 유틸리티 설비, 증기발생장치, 발전 설비, 수처리 설비 3. 연구개발 설비, 기초연구 설비, 응용연구 설비, 공업과 연구 설비 4. 관리 설비, 항만 설비, 도로 저장 설비 정답은? 4. 관리 설비, 항만 설비, 도로 저장 설비 해설, 관리 설비, 본사 건물, 지점 영업세 건물, 공장의 관리 설비, 공장의 보조 설비, 복리후생 설비 33번. 계측관리에 있어서 계측기 선정 시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1. 작업용, 관리용, 시험연구용 등 계측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4번. TPM 활동 목표를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정답은? 1. 설비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하여 모든 낭비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해설 TPM의 특징은 제로 목표, 즉 고장 제로와 불량 제로의 달성이다 35번. 설비의 육대 로스 중 돌발적 또는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정답은? 3. 고장 노스 해설 고장 노스는 돌발적 또는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거나 속도가 저하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36번. 설비의 분류방법 중 뜻이 없는 기호법과 같이 종류, 크기, 형태 등의 관계없이 배치순, 구입순으로 기호를 표기하는 방식은? 정답은? 3. 순번식 기호법 37번. 전원 참가라는 기본 사고로 운전 설비에 작용하여 운전자 또는 생산 작업자 스스로 전개하는 보전 활동의 정의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자주보전 38번. 현장의 제1선 작업자들의 보전 요원뿐만 아니라 최고 책임제를 비롯한 회사의 모두가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현장의 모든 손실이나 낭비를 극소화할 수 있다는 보전 활동은? 정답은? 4. 종합생산보전 39번. SPL 체계적 공정 배치 계획은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가 된다. 대량 생산 형태에서 생산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각 공정 간의 공정 평균의 효율이 중요시되는 사이비 배치는? 정답은? 1. 제품별 사이비 배치 40번.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 중 거리가 먼 것은? 1. 패킹부의 공기 흡입 2. 과부하이거나 급격히 유로를 차단한 경우 3. 흡입 필터가 막히거나 유온이 저하된 경우 4. 펌프를 규정 속도 이상으로 고속 회전시켰을 때 정답은? 3. 흡입 필터가 막히거나 유온이 저하된 경우 해설 공동현상 발생 원인 펌프를 규정 속도 이상으로 고속 회전시킬 경우 4. 흡입 필터가 막히거나 유온이 상승한 경우 5. 과부하이거나 급격히 유로를 차단한 경우 5. 패킹부의 공기 흡입 41번. 실린더의 지지 방식 중 로드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실린더의 양측으로 뻗은 원통상의 피보수로 지탱하는 설치 형식은? 정답은? 4. 트러니언형 42번. 공기압 도면기호 요소에서 파일럿 조작관로, 드레임관, 필터, 벨브의 과도 위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호는? 정답은? 2. 파선 해설 실선 주관로, 파일럿 벨브의 공급관로, 전기신호선, 복선, 기계적 결합, 회전축, 레이버, 피스톤, 로드 등 1. 쇠선 2개 이상의 기능을 갖는 유닛을 나타내는 포위선 43번 다음의 기호가 나타내는 벨브는? 정답은? 1. 급속폐기벨브 44번 슬라이드 벨브의 고장이 아닌 것은? 1. 벨브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2. 실링 손상으로 인한 누설이 발생한 경우 3. 배기공의 막힘으로 인한 배압이 발생한 경우 4. 압력 스프링의 손상으로 누설이 발생한 경우 정답은? 1. 벨브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설 슬라이드 벨브의 특징 압력에 따른 힘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작은 힘으로도 벨브를 변환할 수 있다 벨브의 섭동면은 랩 다듬질하여 실 부분을 스프링으로 누르기 때문에 누설량은 거의 없다 작동거리가 길고 섭동저항이 커서 조작력이 크므로 주로 수동 조작 벨브에 사용한다 45번 공암모터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최종 제어 벨브는 공암모터 가까이에 설치한다 2. 배관 및 벨브는 유효 단면적이 큰 것을 사용한다 3. 고속 회전이나 저온에서는 에어 드라이어를 사용한다 4. 윤활기는 저속 회전 시에는 생략해도 되나 고속 회전 시에는 반드시 사용한다 정답은 4. 윤활기는 저속 회전 시에는 생략해도 되나 고속 회전 시에는 반드시 사용한다 해설 공암모터 사용상의 주의사항 배관 및 벨브는 유효 단면적이 큰 것을 사용하고 벨브는 공암모터 가까이에 설치한다 공암모터는 일반적으로 급유를 필요로 함으로 반드시 윤활기를 사용하고 윤활료 공급이 중단되어 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열 팽창에 의해 냉각됨으로 고속 회전이나 저온에서 사용 시 빙계를 주의하고 에어 드라이어를 사용한다 46. 유아 배로에 발생하는 서지압력을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로는 정답은 4. 어쿠뮬레이터 회로 47.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하여 비교적 긴 경우의 교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 초크 48. 유압 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고압을 사용함으로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 2. 속도 조정이 용이하며 중간 정지도 양호하다 3. 무단 변속이 불가능하다 4. 방청과 윤활이 우수하다 정답은 3. 무단 변속이 불가능하다 해설 유압 장치는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 원격 제어가 된다 49. 다음은 압축기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정답은 3. 흡입 상태 또는 흡기 필터의 눈막힘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필터 전후의 압력이 50에서 100m의 큐를 초과할 때는 교환하고 눈막힘이 생기면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모, 용적 기율 저하, 윤활유 소비 증가 등이 발생한다 50. 다음은 방향 제어 밸브의 연결구를 표시하는 ISO 기준이다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은 1. 누출라인 1012-14 XYZ 2. 공급 라인 1. 핏 3. 배기구 3. 57 RST 4. 작업 라인 2, 4, 6 A, B, C 정답은 1. 누출라인 1012-14 XYZ 해설 누출라인은 L포트를 사용하고 숫자포트는 없다 51. 유압회로에서 유압의 점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관내 저항에 의한 압력이 저하된다 2. 동력 손실이 커진다 3. 열 발생의 원인이 된다 4. 응답성이 저하된다 정답은 1. 관내 저항에 의한 압력이 저하된다 해설 장치의 관내 저항에 의한 압력 손실이 크다 52. 단계적인 출력 제어가 가능한 실린더는 정답은 2. 탠덤 실린더 53.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화합적으로 안정할 것 2. 압축성이 좋을 것 3. 방멸성이 좋을 것 4. 적절한 점도가 유지될 것 정답은 2. 압축성이 좋을 것 해설 비압축성의 것 54. 달비계의 달기 와이어로프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퍼센트를 추가할 수 없는가 정답은 3. 7. 해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임이 있는 것 2. 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5. 누전에 의하여 발화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 것은 1. 애자 사용 전선 2. 함속판의 이음부 3. 고압선이 접촉한 목재 4. 금속판 또는 파이프의 접속부 정답은 1. 애자 사용 전선 해설 애자는 사기제로 되어 있어 누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56번 매술로의 욕구 5단계 중 2단계는 1. 생리적 욕구 2. 사회적 욕구 3. 안전의 욕구 4. 자아실현의 욕구 정답은 3. 안전의 욕구 해설 매술로의 욕구 5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57번 인화성 기체의 폭발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폭발한계는 좁아진다 해설 온도 상승 압력 증가 공기나 산소 농도의 증가에 따라 폭발한계는 넓어진다 58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의 조명은 명넉스 이상인가 정답은 4. 75 59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확립 2.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치개수립 및 실시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 정답은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치개수립 및 실시 5. 해설 타안전관계법은 물적 보호의 주목적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보호에 있다 60번 산업현장에서 분류하는 상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골절 2. 추락 3. 동상 4. 타박상 정답은 2. 추락 해설 추락은 사고의 분류에 속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사망한 정치개수로 응원합니다